이리로 앉아 자몽이 앉아 환타 앉아 자기 이름 다 알았어 형아와서 지금 특식 주는 거야 자몽이랑 환타랑 자기가 사랑하느라고 손을 사랑하느라고 힘드니까 내가 특식 주는 거야 자몽이 먼저 아빠니까 큰 거 자몽이 먼저 그 다음에 누구야 2번 환타 3번 블루 블루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이고 피켓 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 사몽이 있어 안 돼 블루 나는 기다려 환타 2번 환타 블루는 환타 블루 사몽이 아빠니까 큰 거 1등 한타는 엄마니까 또 큰 거 2등 블루는 안 돼 앉아 일로 앉아 자몽이 앉아 환타 앉아 자기 이름 다 알았어 큰 거 들리게 잘했으니까 자 자몽이 1등 환타 2등 환타 2등 그리고 3등 자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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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자몽 자몽이 앉아 큰 거 정의 자몽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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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